그때 상병 1호봉이었어요 초밥이었는데 이 친구는 저번에 방송에서 말했다시피 내 군대 후임이고 앞잡이 쉐키예요 안녕하세요 이 친구는 저번에 방송에서 말했다시피 라인을 번거랑 타면서 빨리 오팻 모 너 패티 색깔 뭐야? 오늘 빨간색 봐봐 됐어 됐어 빨간색이래 남색으로 전달해 와나나 병장님은 오늘 남색이시니까 내는거잖아 하하하하 후임이랑 와장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 후임이 군대 때는 제가 졌는데 우세는 안해봐서 모르겠어 테이블 가져 팔씨름에 후임이 이길거 아 형이 손목 작가 줄게 야야야 야 좀 느렸어 바닥 빠르게 적응중이라 저준거 같은데 아니야 빨리 말해 확실히 저는 쥐고 왔습니다 절중을 다 했다고 말해 응 왕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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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닙니다 근데 진짜 후임이 뭐라 해야지 형이랑 이 새키 이 새키 근데 이 새키는 아니 나 말고 나 말고 미쳤어? 아니 아 미쳤어? 아니 이게 노래하고 랩하고 오늘은 방송중에 뚜껑 안 벗겨지는거지 그런거지 맞는거지 야 야 넌 내가 머리 짧을때부터 봤잖아 내 탈모는 아닌지 막 윽빨이 말해줘 아 근데 형은 탈모 이런거는 없어요 근데 네 답죠 거기까지 탈모 아니 확실히 탈모는 없는데 거기까지 하라고 왜 적어보인다 네 탈모는 없습니다 아 또 없는거 또 있어 니 아침부 니 목숨 니 앞으로의 인생이 니 앞으로의 인생이 아탈모라구요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2018년 11월 1일 11시 20분 이후에 니 인생 아 감사합니다 레꼬다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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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라병장님 이랑 저는 이제 병장님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후인분 아 예 그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첫인상이 어땠냐면은 저는 이러고 있었고 막상님분이 이렇게 딱 음식 사주면서 이렇게 어디서 왔냐 뭐 몇살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와나라병장님이 등장을 하신거죠 근데 첫 등장부터 진짜 범상치가 않았어요 저 멀리서 복대서 걸어오는데 이 친구는 처음 보는 친구인데 뭐 어디서 왔나 이렇게 등장했어요 저는 그래서 와 와 이 사람은 진짜 중대를 좌지우지할 사람이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상병 1호봉이었어요 야 야 야 너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서 왔니 어디서 왔니 막 이런거에요 그래갖고 저는 뭐 오늘 들어온 신병이고 천안에서 왔습니다 이런데 그때 이제 막상님이 앉아계셨는데 이 새끼 하면서 밀어버린 다음에 딱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막상님이 밀어버렸어요 막상님이 밀어버렸어요 막상님이 밀어버렸어요 날라가고 거기에 형이 앉아서 야 이 새끼야 너는 천안에서 온 후임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한테 말해야지 하면서 뭐하는 새끼야 이러면서 그 사람을 털었어요 그 자리에서 전 아무도 모르겠어요 천안에서 온 죄밖에 없는데 아 아 아 돈 아 아 냅팅병에 걸려버렸어 아 자 깔 테니까 돈을 줘 다 벗을게 돈을 줘 후임군 쇄골 얼마면 까줄 보여줄 수 있어 아 그럼 이 돈에는 아 줄게 너의 소고렉스 얼마야? 한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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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이제 뒤졌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이제 이제 왜 이렇게 싼 거야? 낙찰임단 2,500원 2,500원 까꿔 까꿔 까 이거 해도 돼요? 왜? 왜? 더 까 힘줘 시골에 2,500원 2,500원 다 까라고? 응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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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아니 2,500원 얼굴이 이쁘고 시골도 이쁘네요 앵쿨앵쿨 2,500원이 나올때마다 형은 그동안 벗어온거야? 아니 난 안했는데 2,500원 양쪽 같이 까 닦아 야야야야 그럼 아니 둘쪽을 어떻게 한번에 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아 넌 2,500원이야 이쪽은 3,500원이고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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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이 힘들 뿐이야 자 이제 영돈은 멈추겠습니다 시간 됐기 때문에 음 10분동안 1,000원에 한개씩 팔굽팩팩 할거에요 1,000원에 한개야? 응 아니 이분들은 아까 영상 아니 영상이래 쇄골 2,500원에 썼은게 없던데 2,000원에 하나 해 10분이잖아 얼마 안해 오케이 한번 한번 해 가볼게 됐어요? 응 오 잘하네 됐어 끝? 끝 감사합니다 열개 히읍 자 빨리 저 오빠 절지를 벗으면 어떨까? 아 너무 즐겁다 이런 느낌이구나 이래서 돈도는구나 지금은요 저 오빠 침대 위에선 어떨까? 침대 위에선 이렇게 아니요 짜리는거 아니야? 알아라 엎드려서 많이 누워서 팔굽혀펴기하는거 보여주세요 응 누워서에 팔굽혀펴기 보자래 어? 드라곤 흉내라도 내봐 옆에는 저 4,000원 4,000원 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니 돈이 되겠다 누워서에 스트리퍼야 어 4,000원이다 어이 돈이 되겠다 이 번정 기억은 맞나 맞나 시작 하하하하하하 응노배님도 감사합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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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estou 지금은... 레이스크림 와나나가 데려온 냄챙 중에 제일 열심히 했다 와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이야 와 진짜 와장화장 나는 두 달 전부 타서 와장에 지나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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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미션 클리어 감사합니다 저한테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올림에서 12만원을 원호군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지는 않아서 저는 아까 소고기 얻어먹어서 그 아까 줬던 현금들도 다 가져가 chin 아 진짜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형도 얻어먹어 응 외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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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